야한 파트너 생각해 주세요 스터디 파트너요? 네 뭐야 뭔 소리가 뭐 이렇게 갈게요 그만둘 때도 보자 이런 자리께 내가 다시 주자 이런 관계 새끼기 쉽고 바보같이 잘 갈 수는 없잖아 이렇게 나만 하나도 내가 다시 달려 제가 달려 우리의 자리 나는 걸기만 하내만 나만 하나도 우리의 자리 너의 가슴 하나는 아직도 나만 잘 안 깼어 너에게 너무 잘 지불같이 내가 너무 잘 지불같이 내 눈에 띄는 일과 변기스러운 속에 계속 하시려 하고 이 눈에 띄기지 않는 그런 건배 가끔은 널 데리러 봐도 너의 힘없는 악불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